진남문 읍성의 남쪽으로 통하는 성의 정문으로 600년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성 안쪽에 보면 물로 아래를 가로지른 받침돌 중앙에 황명홍치 4년신의 조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. 황명홍치는 명나라 효정의 연호인 홍치를 의미하는데 1491년 성종 22년에 진남문이 중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. 각자석 해미의 읍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읍성의 하나로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성각을 자랑합니다. 성 안쪽을 향해 4 내지 5단 정도의 계단식 석축을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경사지게 하여 성내벽을 만들고 여기에 의지해서 다듬은 성돌로 수직되게 성외벽을 쌓았습니다. 성외벽의 성돌을 살펴보면 공주, 청주, 임천 등 각 골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골별로 일정 구간의 성벽을 나누어 싸우면서 그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부실 공사를 막는 공사 책임제의 증거로 보입니다. 청어정 오르는 길 108계단 여기 돌계단을 하나 둘 오르면 소나무 그늘이 가득 펼치신 곳에 고풍스러운 정자 청어정이 나타나는데 정자 바로 아래까지 모두 108개의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. 마음을 맑게 하여 자신에게 임하고 마음을 비어 남을 대하며 그 맑고 빈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의미를 담아 청어정을 세운 병마절도사 조수키의 청렴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옛 선조들은 시끄러운 속세의 잡사를 잇기 위해 이곳에 올라 가야산의 아득한 흰 구름과 창염수의 정취를 느끼지 않았을까 창염수 푸른 수염을 난 노인이란 뜻으로 소나무의 별칭입니다. 오늘날에도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108개의 계단을 오르며 한걸음에 하나씩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서 복잡한 세상사와 근심을 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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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